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계했습니다.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올해 안에 개최하려던 토론회에 대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발의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, 폐목재 등 폐기물에 킬로그램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 현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단양과 제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